L.S. 패션 출근하기로 했다. 아, 그 누나 직장인. 그 애 내일 출근하는 거 확실하게 떼어내려면 이게 최선이야. 우리 채은이 회사에서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세요. 정우 오빠 잘 살고 있죠? 나가! 당장 나가! 잘못됐어. 필요 없어! 나가! 제이야, 민석아, 나 잘 있어. 호들갑 떨지도 말고 기다려. I'll be back. 새 입자. 한몫 단단히 당겨서 이 바닥 빨리 뜨자고. 지압방 들어오신 분? 네. 주세요, 제가 처음 뗄게요. 아유, 아유. 야, 이 새끼야! 야, 이 새끼야! 너 지금 뭐 하는 거야, 진아!